저는 오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KBS 정연주, 정연주 KBS 사장님.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날은 경찰을 투입해서든 어떻게든 결판을 지질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정부 여당을 적극 공허하고 홍보하라. 그동안 시사투나잇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인기. 감춰뒀던 중국어 실력. 박 대통령 띄우기에 프로야구 C구도 동원됐습니다.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학생 전원을 구조해. 김정경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웃어봐. KBS는 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YT에는 놀고 있습니다. MBC는 땅을 치고 있습니다. 큰집에서 조인트했던 특히 두 발언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MBC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윤 씨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제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